안녕하세요 여러분. 여기는 중앙이의 클래스룸이에요. 중앙이가 담임선생님께서 내주신 플립그리드 과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플립그리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해요. 클래스룸에 들어오니 담임선생님께서 플립그리드 과제를 이렇게 대출해 놓으셨어요. 자기소개를 간단히 하래요. 그래서 플립그리드 링크를 밑에다 걸어주셨네요. 자 먼저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뜰 거예요.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로그인 with 구글 누르시면 되는데요. 여기에 계속 나는 이 계정 정보를 저장해 놓고 싶다 하시면 Remember me를 체크하시면 됩니다. 알겠죠? 선생님은 안 할 거니까 체크 해제할게요. 자 이걸 누르면 이렇게 떠요. 이미 여러분 로그인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뜰 거예요. 그럼 바로 클릭. 네 그러면 선생님이 제시해준 그 플립그리드 링크 안에 선생님이 올려준 것들이 있을 겁니다. 어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. 간단히 인사해 볼까요? 라고 되어 있네요. 그래서 플립그리드 클래스에 처음 온 것을 환영합니다. 아래에 있는 초록색 버튼 이거예요. 네 요거 요거를 누르고 플립그리드 카메라가 열리면 작게 영상을 찍어서 제출해 주세요. 라고 했어요. 뭘 해야 되냐면 인사하고 나에 대한 재밌는 사실 한 가지 이야기하기입니다. 여기 선생님이 팁도 써주셨네요. 한 번 연습해보는 거니까 간단히 인사하고 재밌게 자기소개 해봐요.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한 번 해보시면 돼요. 자 그러면 한 번 눌러볼게요. 누르면 네 요렇게 뜰 거예요. 요렇게 뜨는데 허용을 누르면 이렇게 뜰 거예요. 카메라가 요렇게 뜨는데요.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소개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. 네 선생님은 지금 요렇게 얼굴을 안 보이게 했는데요. 여러분들은 얼굴 보이는지 잘 확인하시고 시작하시면 되는데요.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배경의 색을 바꿔줄 수도 있고요. 네 그런데 웬만하면 잘 보이는 걸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?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내가 원하는 글씨를 내 영상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. 요렇게 글씨를 여러 자유자재로 넣어서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요. 이렇게 조절해서 내 영상 안에 요렇게 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 스티커를 넣을 수도 있어요. 스티커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스티커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역시 원하는 곳에다가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 또 그림도 그릴 수 있죠? 내 영상 안에다가 그림을 요렇게 그려서 네 나를 표현하는 그림을 그리면 좋겠죠? 또 주제에 맞게요. 그 다음 이런 보드를 하면요. 이거는 그냥 딱 내 얼굴이 안 보이는 거라서 특별히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설명하거나 강의해야 될 것들 말고는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네 그래서 얼굴을 보이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. 요거를 누르시면요. 요거는요.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이미지 파일 있죠? 오늘 주제는 나를 소개하는 거니까 그거와 관련된 사진이나 그런 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넣어서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. 네 이렇게 영상을 찍을 준비가 다 되었다면요.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영상을 촬영해 보시면 되는데요.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바로 이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 영상 촬영이 시작됩니다. 바로 이 모습 그대로 영상 촬영이 되거든요.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옆에 점 3개는 비디오 옵션이에요. 여기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특별히 다른 비디오 파일이 있는 거를 추가해서 만들고 싶다면 그걸로 여기다 추가할 수도 있고요. 네 목소리가 녹음되는 거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 오디오 온 이거 확인해 주셔야 돼요.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?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눌러보시면 1, 2, 1 되고 여기서 안녕하세요. 저는 김중앙입니다. 저는 펭수를 좋아해서 사실 펭수 잠옷도 있고 펭수 슬리퍼도 있고 펭수 머리띠도 있고 펭수 핀도 있어요. 이것이 저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입니다. 펭수를 좋아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해요. 네 안녕!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겠죠? 네 이렇게 다 됐으면 정지 눌러주시고 마음에 안 들면 여기 리드 누르시면 다 지워지는 거고요. 이 스티커도 다 지우고 싶으면 여기에서 클리어 누르시면 스티커도 한 번에 싹 다 지워집니다. 확인하세요. 그리고 이쪽에 보면 여기 보시면 Show Topic이라고 해서 처음에 선생님 주제가 뭐였는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면 이쪽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. 오늘 선생님 미션이 이거였구나! 확인을 해주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티키노트 여기 메모지 젠보드에서 했던 것처럼 이 간단한 나에 대한 설명을 메모지로 만들어서 여기다 작성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. 네 이렇게 됐고요. 이렇게 다 하셨으면 네 그러면 Next 완료됐다 하면 이렇게 안녕하세요. 이렇게 다 나오죠? 네 그럼 이렇게 다 확인을 할 수 있고요. 내가 만일에 더 넣고 싶으면 여기 Add More 더 누르시면 추가로 더 할 수도 있습니다. 자 그럼 난 마음에 든다 하면 Next 그렇게 하면 완료됐고요.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여기 나와요. Take a selfie to submit your profile. 이렇게 나온대요. 여기에다가 내 얼굴 모습을 딱 예쁘게 찍어주시면 돼요. 이거 나오면은 뭐하라는 거야 하지 마시고 얼굴 나오게 카메라 딱 조절해주시고 얼굴 잘 나오면 찰칵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역시 셀피 찍을 때도 이런 장식 해주셔서 찍을 수도 있습니다. 얼굴 잘 보이게 찍어주세요. 네 찍었고요. 그 다음에 Next 그러면 기다려주시면 되고요. 어 그럼 이제 비디오를 등록한대요. 여러분의 이름은 자동으로 뜰 거고요. 여기에다가 타이틀인데요. 이거는 내가 쓰고 싶으면 쓰면 돼요. 나에 대한 소개를 쓰고 싶으면 쓰세요. 쓰세요.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. 여기는 뭐 내가 추가할 링크가 있으면 링크를 넣는 건데 이것도 옵션이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됩니다. 자 그럼 완료! 마지막 버튼을 누르시면 네 콩그레쥬레이션 다 됐고요. 음 여기에 이제 여러분의 비디오가 된 링크가 돼 있고요. 원하시면 여러분이 찍은 그 비디오 파일을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어요. 여러분이 아까 찍은 셀피도 마찬가지고요. 컴플레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짠! 여러분이 만든 자기소개 영상이 이렇게 뜹니다. 네 그럼 바로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. 이렇게 보시면 내가 만든 영상이 이렇게 떴죠. 네 아주 훌륭하게 잘 떴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서 어 여기 버튼을 누르면은 친구들 영상에 리플라이를 해줄 수 있어요. 답장을 영상 답장을 보내줄 수도 있어요. 너무 재밌게 봤어요.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영상을 만들어서 답장을 써주는 거예요. 이런 버튼 기능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고요. 네 재밌죠? 그리고 선생님이 만일에 코멘트를 남겨주면 선생님이 피드백을 남겨주면 여기에 선생님 피드백이 떠요. 여기에 선생님이 중앙에 다른 영상에 잘했어요 라고 코멘트를 남겨줬어요. 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. 그래서 친구들이 여기 들어와서 영상을 남기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모든 거를 다 볼 수 있어요. 친구들이 올린 영상들을 쭉쭉쭉쭉쭉쭉쭉 다 보면서 친구들 영상 보고 내가 뭐 답장도 남기고 이렇게 말을 주고 받을 수도 있거든요. 네 여러분들만의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고 그 영상을 이렇게 제출하고 친구들과 함께 영상을 보면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 플립 그리드입니다. 네 재밌죠? 그래서 친구들 영상이 여기 쭉 다 올라오면요.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다 보는 재미도 엄청나게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 올라와 있는 여러 영상을 랜덤으로 이렇게 다 볼 수도 있고요. 그 다음 이렇게 슬라이드 쇼를 누르면요. 차례대로 쭉쭉쭉쭉쭉 친구들의 영상을 보면서 답장도 해줄 수 있습니다. 자 재밌었나요? 여러분들 이제 할 수 있겠죠?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클래스룸으로 가셔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서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여러분이 실제 해야 되는 과제 실제로 선생님한테 잘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 과제 집콕놀이 영상이라든지 다른 과제들을 잘 할 수 있겠죠? 화이팅입니다.